쇼파니 마시는데? 세베벌벌 섭쇼 두 명이 다 형 적어 뭐해? 쇼파니 나이스 하나 죽었고 왼쪽 기자 여기 앞에 하나 있다? 앞에 그냥 밀어줘야 돼 어 나이스 나이스 하나 엉망하네 차 타고 가줄게 나 천천히 해주세요 얼쑤 형도 뺄 준비하자 감자 맞았다 파이디 나이스 군무덕이야 그냥 신경쓰지마 도포만 조심해서 서소리에 박는다 지나가니까 하나 막았어 둘 박아서 둘 투명 첩이 저녁 여름 뭐냐나 잡nu 나는 난 고길듬멘 puisqu 고길뒈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